속보 다음주 여름 장마 시작된다. 제주도 남부의 집중호우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송민호 안학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다음주 여름 장마 시작된다. 제주도 남부의 집중호우였습니다. 이번주 계속 비가 내리다 말다 오락가락 했는데요. 다음주에는 비가 계속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기상청이 전망을 내놨는데 예보를 보면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거기 때문에 가뭄은 일단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뭄 심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장마가 이렇게 집중호우 스타일로 내리면 비피해가 항상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대비. 이것과 관련 없이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진짜 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셔야죠. 베텐러들은 그리고 뭐 어차피 밖에 안 나가시니까. 다음주 장마기간엔 더 집에만 있겠네요. 그렇죠. 창밖으로 비오는 거 보면서. 아무튼 집에서 할 일 없으시면 베텐네 사연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으로 진행되는 배성재텐. 오늘은 금요일 코너지기 유지혜씨와 꽃묘꽃묘해가 아니라 오랜만에 생방특집 쿵짝쿵짝해 코너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본방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전화를 해볼 건데요. 과연 몇 분이나 본방을 듣고 있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지혜씨 얼굴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시면 되고요. 카카오티비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지혜와 통화가 하고 싶다면 지혜와 쿵짝이 맞는지 알고 싶다면 지혜와 티켓 타카를 하고 싶다면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지혜랑 정말 쿵짝쿵짝해. 축구 국가대표 경기 직관을 하고 온 승리요정 지혜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리요정 지혜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 저 아는 분들이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요. 저도 가서 아는 분들을 엄청 많이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저 같이 영화 찍었던 바람개비 영화 찍었던 여자 다른 배우분도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좋네요. 직관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축구는 직관이다. 직관 처음인가요 혹시? 2002 월드컵 때 한 두 번 갔었어요. 2002 월드컵을 갔다고요? 네 봤죠 저는 아빠랑. 아니 어떤 경기를 보였어요? 2002 월드컵 때?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두 경기 봤죠. 근데 그때는 막 엄청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그냥 그 경기 그 분위기 자체가 전 너무 좋으니까 막 따라간 거지 아기가 뭘 알겠어요. 다들 놀래고 있네. 20년 만에 직관이라니. 어 그 20년 만에 직관. 20년 만에. K리그 전에 한 번 보러 가요. 아 K리그 보러 가고. 축구 경기는 한 팀에 몇 명이죠? 넘어가죠. 11명입니다. 베스트 11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죠 알죠. 20년 전에 월드컵을 보러 갔으면 우리나라 경기였나요 혹시? 아 그죠 우리나라 경기죠. 네 그죠. 저보다 낫네요.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 경기를 본 적이 없는데. 진짜요? 저는 아빠가 너무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저 티셔츠도 진짜 완전 선수대로 다 있었어요. 진짜? 히딩크 감독님 거부터 시작해서. 아빠가 완전 축밭이군요. 네. 짱이었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캐스터는 그러면? 배송재님이시죠. 그렇겠죠. 네. 저희 할머니도 좋아하세요. 할머니도 좋아하신다. 할머니가 맨날 집 가면 그 아나운서분 말 너무 잘하시더라. 근데 아빠가 옆에서 아나운서니까 말 잘하지 엄마. 3대가 이렇게 저를 감사하네요. 아무튼 2002년에 한국 경기를 봤다는 건 엄청난 기억입니다. 진짜 부럽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TV로밖에 볼 수 없었고. 그리고 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경기 때도 꼭 직관 가서 승리 요정 돼주시고. 그렇군요. 4910님. 지혜 씨 팬인 친구와 분식집에 갔는데요. 분식집에 유지의 세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석 떡볶이 2인분, 순대, 꼬마김밥, 약기만두, 야채와 계란사리에 땡피스, 콜라, 볶음밥까지 드신다는 게 진짜인가요? 이렇게 말랐는데 저 메뉴들이 배에 다 들어가나요? 이 정도면 배송재 세트를 능가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세트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팬분들이 그러면 우리 배송재 세트처럼 유지의 세트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으시고. 먹었죠. 먹었죠. 이렇게 먹어서 배송재 세트처럼 유지의 세트라고 진짜 해가지고. 육끼리 세트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1인분이라고요? 이게 2인분. 2인분. 인데 충분히 먹을만한 그거입니다. 그렇군요. 왜 못 먹는 척 하십니까? 다들. 그러니까 즉석 떡볶이는 사실 잘 들어가잖아요. 매콤하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순대랑 김밥, 만두, 채소, 계란사리 이렇게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볶음밥까지 먹는 건 조금 오반기일 것 같긴 한데. 볶음밥 하나. 네. 유지의 씨가 그때 곱창집에서 모두가 리타이어해서 뒤로 누워있는데. 혼자서 볶음밥을 꾸역꾸역 먹던 걸 보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밥은 사랑이죠. 저는 무조건 밥. 밥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군요. 푸드파이터 기질이 좀 있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먹는 어떤 거 도전해보시면 어때요? 땡튜브에서도 먹는 거.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저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은근히. 그래서 텐범벅. 배호돈 나룸마님께서 텐범벅 언제 하냐고. 배호돈 나룸마가 아니라 배호돈 나룸마예요. 선수 이름입니다. 골키퍼 이름이 돈나룸마이기 때문에. 배호돈 나룸마가 아니라. 하여튼. 텐범벅 한번 나중에 해보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배텐 월드컵에서 김밥 헤븐 메뉴 1티어 월드컵을 했어요. 네네. 참치김밥, 떡라면, 제육떡밥, 쫄면, 라볶이, 돌솥비빔밥, 돈까스, 오므라이스. 이 8개가 8강에 올랐네. 지혜 씨의 원픽은 뭡니까? 하나만 먹어야 된다. 저는 참치김밥. 대중들의 핏과 일치했습니다. 아, 진짜요? 참치김밥 우승했어요. 역시 참치김밥이죠.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라고 하면 라볶이? 라볶이. 찍어 먹어야 되니까. 라볶이가 바로 준우승이었습니다. 진짜요? 어머, 소름. 인간김밥 회분이네. 한국인의 입맛 그 자체. 이게 한국인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럼 세 번째 메뉴는? 세 번째, 돈까스죠. 맞아요? 정확하네. 맞아요? 아, 소름이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아, 진짜? 뭔가 짜증나는데요? 뭔가 킹받아요. 누가 킹받아요? 알겠습니다. 뭔가 맞췄다는데. 지혜문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찐 한국인의 밥상. 아무튼 다음에 또 용곱창 올키라로 한번 가보시고요. 좋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쿵짝쿵짝해. 잠시 후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에게 예고 없이 전화를 드리는 베텐 깜짝 연결 시간. 베텐 본방사수 전화 연결 시간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하기 전에 맛보기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열 곡의 지혜 퀴즈.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시하는 질문에 제가 생각한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A4 용지의 비밀리에 적어놨고요. 베디가 청취자 봇이 되어서 질문 10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 네 또는 아니요 라고만 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랑 통한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플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하나 가보겠습니다. 오늘 열 곡의 퀴즈. 열 곡의 지혜 퀴즈. 질문은 이겁니다. 평생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 딱 하나. 네. 지혜 씨는 이미 A4 용지의 답을 써놨습니다. 열 곡으로 물어보고 싶은 예리한 질문.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드릴게요. 아마 못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춘다? 왜 팬들 몰라요? 제가 늘 말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 아, 그래요? 아까 말한 적이 있긴 한데. 네네. 아, 말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한 적이 있긴 한데. 뭔가 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한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이게 한식인지 양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제작진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이 그럼. 아, 네,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한식입니까? 아, 네. 아, 제가 생각할 한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식이에요. 확실히 한식이에요. 갑자기 생각났어. 또 시작됐다. K푸드예요. K푸드예요? 네. 아, 그래요? 완전 한식. 또 제 소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그. 채팅창에 얼음이요. 아, 아닙니다. 얼음은 어디 음식이에요? 자, 혹시 튀기는, 튀긴 건가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튀진 않아요. 튀긴? 아, 안 튀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요리를 아예 못하나요? 아, 지금 요리 잘하잖아요. 뭘 잘하죠? 이것도 잘해요, 저. 아, 이걸 하는데 튀긴 건지 아닌지 모른다? 아, 네네. 아, 아니, 아니에요. 아, 저는 그. 아니,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아, 저 생방송인데. 호흡이, 호흡 곤란이 오네요. 혹시 재료에 그러면, K푸드면, 김치가 들어갑니까? 곁들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안 들어가요. 아, 이 요리 자체는 들어가지 않는다? 네네. 이 DC야는 안 들어간다? 네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었고요. 자, 그럼 요즘 뭐 최근에 드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 뭐 언제 마지막으로 드셨어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된 것 같아요. 좀 된 것 같다? 음, 알겠습니다. 왜, 왜 웃어? 너무 제가 뻘질문을 했네요. 아니요, 아니요. 혼자 먹는 음식인가요? 어, 혼자 먹어도 돼요. 근데? 보통은? 밥이랑 먹어요. 맛있죠. 보통은 같이 먹는 음식인가요? 어, 네네. 어, 그래요.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밥이랑 먹는다. 음, 채팅창에 안주인가요? 안주로도 먹을 수 있죠. 아니, 이게 질문이 잘못된 게 지혜 씨는 모든 음식에 반주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안주는 모든 음식이 안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술집에 가면 메뉴판에 있어요, 없어요? 술집. 보통 그냥 주점, 술집. 아, 이게... 일반적인 술집이다. 어디 술집에 가야 되는데요? 아, 이거는... 아, 호프집엔 없습니다. 호프집엔 없다. 호프집엔 없죠, 없죠. 포장마차 있습니까? 있는 데가 더 많은... 노포 이런 데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그럼 질문에서 삭제해. 네네. 자, 매운 음식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맵다? 안 맵다. 일단 8개 질문 소화했고요. 자, 채팅창에 미칠듯이 궁금하다고 오고 있어요. 대답이 지금 너무 제 소리로 나오니까 미칠듯이 궁금하다. 아니야, 나 이번에는 제 소리 안 하고 있어. 자, 극강의 난이도라고 하신 분이 있고. 포장마차라고 하니까 우동 막 오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아침에 먹기에 좋은 음식인가요, 혹시? 저는 본가에 있을 때 이거 아침에 엄마가 많이 해주셨는데. 엄마가 많이 해주셨다, 아침에도? 네, 아침에 엄마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아, 근데 아침... 주로 한국님들 평균 아침에 이거 잘 드시나요? 주로 아침 밥을... 아, 뭐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육류인가요? 네. 아, 육류예요? 고기다? 알겠습니다. 10개 질문 소화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희씨가 적은 평생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어만 한 다음에 먹는 거 뭔지 알 것 같다 하신 분들, 통했다 하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고요. 놀랍게도 지금 지원자는 엄청 많은데 정답은 겨우 3개밖에 안 한대요. 얼마나 제 소리를 했으면... 아니, 이거 진짜 내가 말한 거 다 아실걸요? 자, 인디고 여름화 부탁해 드는 동안 보내주세요. 아이쿠! 배성재 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평생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유지에는 무엇을 먹을까요? 청취자분들, 팬들과 얼마나 통하나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워낙 그 열 곡에 본인이 당사자가 너무 헷갈리게 대답을 해가지고... 아니요. 정답이 많이 안 왔지만 그래도 채웠습니다, 다행히. 네.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황당했죠. 한식인가요, 양식인가요? 했는데 불고기를... 어? 양식인가? 약간 LA갈비랑 헷갈렸어요. 불고기랑 LA갈비를 헷갈렸다? LA갈비는 양식이잖아요. LA갈비야 뭐 애매할 수 있지만 불고기였고 정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한식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 그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 불고기. 그래서 내가 K푸드 말을 한 거잖아요. 채팅창에 너무 열 받는다고 지금. 너무 킹 받는다고. 튀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튀긴 거라고 헷갈리게 해서 채팅창에 난리가 또 났었고요. 아, 이게 왜 튀긴 게 헷갈리냐면 제가 이게 잘한다고 한 이유가 저는 항상 밀키트로 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키트로 할 때 그 고기들이 어떻게 오는지 난 모르잖아. 튀겨오는지. 자랑이네요. 불고기 튀김은 너무 킹받는데. 점여오나, 약간? 아, 점여온다. 양념에? 아무튼 그거는 지혜 씨가 요리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데운 거잖아요. 불 위에 올려놨다고 하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기 사라지면 그냥 입에 넣는 것 뿐이잖아요. 졸여, 졸이잖아요. 그것도 요리지, 조리. 그건 요리라고 할 수 없고요. 너무 열받는다고 지금. 채팅창에. 사랑입니까? 튀긴 불고기. 와, 열받아. 튀긴 족발도 있는데. 김치가 안 들어간다. 그다음에 최근에 먹은 적 없다. 이건 뭐 질문도 아니죠, 사실. 혼자 먹을 수 있다, 밥이랑.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거잖아요. 안주로도 먹을 수 있다. 당연하지. 호프집에는 없다. 없지, 없지. 아침에 왜 먹는지 많은지 헷갈리게 해가지고. 아침에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닝불고기 드신다고요? 저는 많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자, 선물 받을 분들 좀 읽어주세요. 네, 윤진희님. 3008님. 3464님. 5381님. 6166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사실 시간이 허락이 되면 열 고기 퀴즈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지혜 씨의 두 번째 질문이 더 열받았어요. 연예인이 아닌 다른 직업을 고른다면? 했는데 수학 선생님을 골라서 이건 아마 정답자가 0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왜 그래요? 진짜. 엑소의 러브샷 듣고 옵니다. 배송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 특집 지혜 씨와 쿵짝쿵짝해를 하고 있고요. 2부는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통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쿵짝쿵짝해 본방사수 전화연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열 고기 퀴즈 폭풍이 있는데 진짜 열받게 하려고 작정했나 봐라고. 유지혜가 수학 선생님을 직업으로 택했을 거라니. 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디가요? 저는 오빠도 그렇고 수포자로 만든 사람이 없게 가르치는. 제가 왜 수포자죠? 오빠 약간 수포자였을 것 같아. 아, 제가 수포자로 보여요? 네, 약간 그렇게 가르치는 샘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수포자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요, 저는. 열받게 또 수학하고 대문자 T로 해놨다고. 네, teacher. T를 T로 하지 그러면 A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자, 수포자 관상이라고 해서 열받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코너 소개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여기. 네, 9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배텐 본방사수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시간인데요. 네, 지난 한 달간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을 골라서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우리에겐 암구호가 있죠?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배성재의 텐 유지혜입니다. 저 유지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라고 물어볼 건데요. 바로 칸칸! 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칸 영화제를 노리고 있는 배우 유지혜를 위한 암구호인데요. 칸칸! 이걸 제대로 말한 분께는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고요. 자, 본방사수 전화연결 문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목록 갖고 계시죠? 네,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8090님께서 라디오는 컬투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배텐이 점점 재미나 지내요. 뚠뚠이형 최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가장 먼저 이분께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로 한다고요? 네. 몇 개 소개하다가 하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몇 개 더 소개 한번 해보고 고를게요. 네. 736하나님께서 부산 사는 여자 배텔러입니다. 전화, 영어, 회화를 하는데 제가 배디 좋아한다 했더니 외국인 티처가 서울에서 배디 본 적 있다고 생각보다 잘생겼고 미소가 젠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언젠가 본 적 있는 문자 같은데 이런 건 제가 더 귀신같이 키웠다거든요. 오, 신기하네. 아, 이것도 땡기었네. 한 달 동안 문자를 보내신 분들 중에 고르는 거니까 가능하죠. 아, 그래요. 이분 좀 궁금하긴 한데 왠지 지금 안 듣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걸었는데 남자면 굉장히 상처받겠죠? 여자 배텔러라고 했는데 아, 저 그러면 2996님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공포감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2996님 꽃묘 코너로 첫 샘방은 처음이네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혜 미모 레전드라고 하셨네요. 저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자고 하면 아까 맨 처음에 8090님 네. 라디오는 컬투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배텐이 점점 더 재미나지네요. 그래도 컬투가 사이즈가 다르죠. 네, 그래도 배텐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원픽 네, 그래요. 8090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방사술을 하고 계신지 이거 언제 보냈는지도 모르는 문자인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계시리라 믿거든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네, 암구호는 뭘까요? 안 받는 거 보니까 거짓말쟁이 이런 한 번만 더 이런 거짓말쟁이 뭐 재밌다고 맨날 들을 수는 없죠. 저 그러면 아까 이분한테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누구요? 부산 사는 여자 배텔러 남자에게 바라며 전화를 옵니다. 저희 주사는 남자는 바로 끊어버립니다. 7361님 안 듣고 계셔도 돼. 부산 사는 여자 배텔러 남자에게 바라며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남자면 무조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영구 차단이에요. 자, 7361님 안 듣고 계시나요? 아, 오늘 불금이라 근데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어요. 분필여고생일 가능성이 높죠. 대놓고 사나이다. 대놓고 사나이다. 응, 민방위. 얀센여고생. 아니면 이거 듣고 계시는데 남자분이 지어가지고 못 받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됐고요. 자, 다음 문자 준비해 주세요. 네. 하나도 안 걸리네. 이번엔 0548님 슬슬 일할 때 더위 먹고 있는 듯합니다. 오후에 졸려서 힘드네요. 그냥 자야 하나요? 이게 일하는 자세예요? 슬슬 일하는데 더위 먹고 있어요. 오후에 졸리네요. 자야 되나요?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진짜 더위 먹은 문자네요. 자, 그리고요. 0411님께서 배디 얼굴 중앙만 해져셨어요. 살 너무 빼지 마세요. 캐릭터 없어져요. 배뚜뚜. 이라고 하셨는데 0411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게요. 2149님께서 헬스장에서 로잉 머신을 하면서 배텐 다시 듣기를 했어요. 지옥 갔던 30분이 순석이 되네요. 음악 듣기보다 더 시간이 잘 가니 앞으로는 로잉 머신은 배텐과 함께 하겠어요. 이 문자는 그래도 꽤 얼마 전에 봤던 문자 같아요. 진짜요? 월요일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은국 씨가 로잉 머신이 뭐야? 라고 저한테 노래 나갈 때 물어봤거든요. 노적기하는 그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께 해볼까요? 저 이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잉 머신이요? 네. 2149님. 네. 알겠습니다. 2149님은 그래도 얼마 전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이니까 오늘도 좀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네. 한번. 아 근데 불금의 배텐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오늘도 날이 아니다. 자. 또 소개해주세요. 저 저 저. 3804님. 배티. 어 남희춘과 아 남희춘님과 지혜님과 방송할 때 케미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어떤 분과 방송할 때 더 좋으신가요? 남희춘 vs 유지혜. 3804님. 네. 이분께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해주세요. 자 뭐요? 누구예요? 뭐 케미가 누가 더 좋냐? 네. 어. 유지혜죠. 제가 앞에 있으니까. 네? 아니 뭐 대답을 해도 뭐라 그래요. 3804님. 아 받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3연패 중이에요. 난 운이 없나봐. 항상. 여보세요? 배성재텐 유지혜입니다. 저 유지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야? 뭔데? 왜 끊는데? 어디서 장난질이야? 라고 하면서 끊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유지혜는 무슨. 어쩜 미래요? 네가 유지혜는 내가 정리혜이다. 이런 거죠. 너무 슬프다. 자 4연패입니다. 유지혜의 본방을 아무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자 노래랑 곡 듣고 유지혜씨 마음을 좀 정리하시죠. 자 언터처블의 베인. 자 언터처블 베인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연결했는데 바로 끊어버리신 분. 통화 연결음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걸 틀었고요. 너무 슬픕니다. 제대로 들으시고 어차피 저작권 나갈 거 제대로 나가게. 네. 자 배텐 본방사수 전화연결 유지혜씨의 화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유지혜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약간 불금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금에도 배텐 많이 듣습니다.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배텐러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코너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 아니죠. 배텐러들을 무시하는 건 지혜씨죠. 배텐러들은 불금에 무조건 집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집에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배텐러들은 집에 있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자 4연패족이고요. 네. 자 또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0384님 회식 끝나고 귀가하는데 택시에서 배텐이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택시 안 타고 가시면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날은 또 회식 중이고 또 택시기사님이 듣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네. 오늘도 듣고 계실지. 그러면 이어서 0444님 저 오늘 처음 들어봐요. 되게 시사 내용만 나올 것 같아서 안 들었는데 아니네요. 히읗히읗 되게 신기해요. 시사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어 오빠 시사랑 되게 거리 먼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시사에는 밝아요. 아우스 출신이고요. 제가 뉴스를 안 했다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처음 들어본다고 하셨으면은 계속 남아 계셨을까요? 유입이 돼서? 아우. 아니면 그냥 한 번 듣고 말았을 것이다? 아우. 저는 일단 그러면 이어서 8785님. 희찬한 모쏠 같이 가자. 황희찬 선수가 모쏠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저 이분께 뭔가 이분은 약간 이런 서슴없이 문자를 보내는 거 보면 그냥 늘 듣는 사람 같아가지고. 아 베텐 지방령 같은 사람이다? 네네. 그래요. 그럼 8785님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통이 본인이 황희찬 선수가 모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베텐을 좋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황희찬 선수가 전형적인 베텔러. 모쏠 베텔러나 이런 계산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모르죠. 자 8785님. 암구호는 칸칸입니다. 아 안 받으실 것 같아. 자. 이분까지 안 받으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게요. 아이고 그게 더 슬퍼. 아 유지혜의 화력이 생각보다 미미하네요. 아닌데. 뭘 아니야. 내 거 인기 제일 많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말 그대로. 자. 자. 안 받아. 이분도 즐기고 계시나요? 뭐야. 안 받습니다. 오연패입니다. 힘 빠진다. 저는 패 중이고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고라니 전화 행들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라니요? 고라니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고라니도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치트키로.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생방송을 했죠 저희가. 금요일에. 지혜를 언급하면서 문자를 보낸 분들께 전화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슬퍼. 이런 분들까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지혜 팬들 다 떠났다는 얘기죠. 지혜를 언급한. 네. 지난주 생방. 지지난주 생방. 자. 소개해 주세요. 네. 2574님. 꼰대가 요즘 자꾸 생방한다고 뭐라 안하나요? 꼰대들은 바뀌는 걸 싫어하는데 1등 꼰대 지혜가 가만히 있지 않을 듯해서요. 보통 지혜 씨는 생록방을 많이 해서 생록방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이제 저의 스케줄과 지혜 씨 스케줄들이 막 이렇게 뒤죽밥죽 되면서. 그죠 그죠. 지금 생방송을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방이라서 많이 안 보고 계시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방이니까 본방. 생록방을 많이 보시네. 또 소개해 주세요. 네. 7273님. 오랜만에 배탠 듣는데 항상 평화로운 금요일 밤이 스릴 넘치네요. 꼰지혜 님 덕분에 즐거운 금요일 밤이니다. 어느 분께 볼까요? 전 그래도 2574님께. 2574님. 생록방을 원하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7273님은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에 배탠 듣는데 또 떠났을 것이다. 네. 지금 오랜만에 불금을 즐기고 계실 것이다. 그래요. 2574님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구호는 칸칸입니다. 칸칸. 바로 본방사수 암구 갈 거예요. 나 마음이 아프다. 칸칸입니다. 채팅창에 제발 받아줘라고. 또 송냐. 여보세요. 배성재의 텐 유지혜입니다. 저 유지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칸칸.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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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그냥 남자입니다. 남자고요. 네. 서울남. 네. 청취자 입장에서는 생방송과 생록방. 뭐가 더 좋으세요? 생방은 이렇게 날 것에 맞이 있고요. 생록방 그 앞에 하는 얘기도 재밌고. 그래서 절대 좋아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유지혜 씨 팬이세요? 배텐 팬이세요? 혹시 배성재 팬이세요? 어, 유지혜 씨 팬이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배텐도 좋아하게 됐고. 네. 배성재 님도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순서로 왔군요. 네네. 근데 채팅창에 유지혜 너무 추하다라고 오고 있어요. 너무 팬한테 연결했다. 나 너무.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러블리너스인가요? 카니인가요? 어, 둘 다입니다. 러블리너스여서, 네. 자, 대화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어요. 1승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아, 네. 제가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혹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 저 그냥 전화하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요. 네. 전에도 한 번 전화 연결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두 번째인가요? 네. 네? 네, 네. 두 번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혹시 유지혜 씨 코너만 들으시나요? 어, 아니요. 저 거의 다 듣고 있는데 자주는 못 들어도 뭐 이렇게 자주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좋아해요. 아, 목요일을 오히려 좋아하신다? 네. 그거 이렇게 뽑는 거. 알겠습니다. 자, 유지혜 씨에게 듣고 싶은 말 한 말씀 청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어, 그냥 팬이라서 좋아한다고. 좋아한다. 네. 그런 말 듣고 싶네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전화 받아주세요. 어, 언제든지 받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혜야, 아닌 지혜라고 언급 안 하고 많이 보내주세요. 어, 네. 그렇게 보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서울남님이 PK를 하나 선사해줘가지고 지금 5대1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팅창에 추지혜라고 오고 있고요. 네. 보험 들어놨다. 네. 자, 또 해주세요. 네. 0097님께서 지혜는 어디 가고 여배우가 와있네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오빠가 그렇게 크게 웃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해봐야겠어, 이분께. 이분한테 했는데 안 받으면 진짜 추하다. 나, 이분께 해봐야겠어요. 해봐요? 0097? 네. 아, 지혜는 어디 가고 여배우가 와있네요. 오빠, 너무 크게 웃었어. 예. 자, 깡깡 화제. 지금 갑니다. 깡깡 화제. 보험들. 네, 네. 깡깡 해상.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배우한테는 전화 안 받는답니다. 아, 네, 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네. 5223님께서 점점 PD 금요일이라 해이해진 기강 지혜가 다 잡아주네 라고 하시고요. 박혜영님께서 키키키키, 꼰지혜님 오늘 아이돌 같아요. 원래 아이돌이지만요. 키키키 라고 하시는데 어, 저는 5223님께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전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강 지혜가 다 잡아. 저희 통화 시간 길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물 드릴 수는 있으니까 연결해 볼 거예요. 5223님께 자, 마지막 보험 러블리너스 칸이 팬인 것 같아요. 자, 혹시 짜말단?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의 텐 유지혜입니다. 저 유지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게 유지혜는 보험도 딱 한 명이네. 이게 맨 처음에 전화 받았습니다부터 이상했어. 광고 듣겠습니다. 네. 배성재의 텐 생방 특집 쿵짝쿵짝회 오늘은 7대1 대참사 예, 미네이랑의 참극 같은 7대1 대참사였고요. 채팅창에 정말 추한 패배라고 오고 있고 그냥 금요일 문자로만 하자 이제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무 슬픕니다. 패는 딱 한 명이었다. 아니에요. 다 붉으면 즐기고 계시는 거죠. 러블리너스이자 칸이자 놀랍게도 털알단. 그 단 한 명이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전패나 다름없다. 오늘은 컬투쇼보다 웃겼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 주도 생방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생록방입니다. 다음 주는. 맞아요. 생록방입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붉음 즐겁게 더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생록방으로 돌아오니까 꼭 생록방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 하려고 머리까지 자르고 왔는데 샵도 갔다 왔는데 샵도 갔다 왔죠. 오늘 끝곡 신화 온리원입니다. 왜냐하면 전화 연결된 팬이 온리원이었기 때문에 끝인사 해주세요. 네. 너무 어지럽네요. 잠시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신화의 온리원이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